야, 어떻게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냐. 진짜 이것도 진짜 어렵다, 어려워. 덥네. 세상에 쉬운 일 없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더워. 와, 덥다, 더워. 야, 여기 다 해야 돼, 아까 우리. 아니, 그거 어디 갔어, 송풍기? 아니, 어디 가셨다, 진짜. 오, 누가 내려온다, 야. 어? 누가 송풍기 해가지고 내려와.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, 하늘에서. 천사가 나타났어. 뭐가 나타났다고? 천사, 천사. 어우, 저렇게, 저렇게 반가울 수가. 어우, 그러네. 저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. 빗자루 좀 안 해도 되고. 아, 반가워. 진짜 반갑지 않네. 반가워요. 되게 반갑고. 이게 제일 반가워요. 야, 이 빗자루 하고 있으면 누가 딱 오고 소리가 들리면 너무 반갑죠. 네. 근데 만약에 딴 데로 가면 실망해요. 아, 내 자리가 아니구나. 자, 여기까지 다 불어놓고 이제 담기만 하면. 아, 진짜 낙엽. 왜 그때 가을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아시겠어. 이제 시작이잖아요, 근데요. 이제 시작에 뭐 10분의 1도 안 왔다고 보시면 돼요. 아... 아...